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드디어 굴삭기 필기 기출 보건문제 핵심 예제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총 문제는 60문제구요 한 영상당 30문제씩 해서 두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굴삭기 영상을 만들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모아서 두었으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공부는 정답만 외워서는 절대 안된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꼭 알고 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행정 순서로 맞는 것은? 자 이것은 무조건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4번이구요 자 맨 처음에 당연히 흡입으로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배기가 맞겠죠 일단 가운데 끝에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압축 흡입 압축 동력 배기다 흡압 동배 흡압 동배다 흡압 동배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굴삭기의 일을 점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냉각수 점검입니다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구요 자 3번 과태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홀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가?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4번 30일이다 30일 안에 과태로 처분 불복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구요 자 4번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유형을 작동류 탱크로 리턴시키는 회로는 자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을 돌려보낸다 약간 그런 내용이죠 정답은 업로드 회로입니다 무브와 회로라고 표현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회로 벨브라고도 하겠죠 무브와 벨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거 꼭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올 때 요런거 꼭 머리 담아 두세요 자 조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 회로는 뭐냐 자 액트웨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해주는 친구구요 자 어큐뮬레이션 회로는 뭐냐 이제 추갑기입니다 추갑기 그래서 이제 맥동 발생 방지 뭐 유압 장치 내구성 향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동력 절약을 하고 압력을 유지해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게 어큐뮬레이션 회로구요 자 그리고 블리드 오프 회로 자 요거는 사실 시험에 거의 안나와요 시험에 안나온다는 뜻이 뭐냐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오 내가 처음 보는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다 그러면 원래 또 블리드 오프 회로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블리드 오프 회로가 정답으로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5번 굴삭기의 스윙 선회의 회전하는 동작이죠 선회의 동작이 원활하게 안되는 원인으로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컨트롤 밸브 스프레 불량 일단 컨트롤 밸브가 문제가 있으면은 웬만한 작동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번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부족하다 자 요것도 뭐 맞는 내용이구요 3번 스윙 모터 내부의 손상 스윙 모터가 손상되면 당연히 안되겠죠 4번 터닝 조인트의 불량 스윙 동작은 터닝 조인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4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유압 실린더 에피스톤에 많이 쓰는 링은 자 요거는 바닷드 선생님이 외워둘게요 오링을 가장 많이 씁니다 오링 오징어링 오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링이다 요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구요 7번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서울특별시장 서울시가 다하나 요게 아니죠 응용문제죠 시장이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문의가 가끔 오더라구요 근데 요거는 서울특별시장에 해줄 수 있다라는게 아니라 시장에 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8번 기관에서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정답은 피스톤 링의 마모죠 자 일단은 엔진이라 하면 보통 피스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 아니면 피스톤 핀이다 이 정도로만 가셔도 사실은 찍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인거죠 거기서 이제 엔진오일이 연소실에 올라오는 이유는 피스톤 링이 마무리 되었다 까지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자 그리고 요런것들 이제 보기 문제와 정답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문제는 절대 이렇게 똑같이 안나옵니다 꼬아서 나와요 9번 축전지에 일반적인 충전방법으로 가족만이 사용되는 것은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정전류 충전법이다 정전류 충전은 가장 많은 가장 일반적인 충전방법이다 알아두시면 되구요 10번 납상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자 요거는 답만 외워주시면 되죠 요런것들은 답만 외워주시면 되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극판의 크기와 극판의 수 그리고 황산의 양이 납상축전지의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한다 납상 이런거는 안 외워주셔도 되구요 축전지의 용량은 극판의 크기와 극판의 수와 황산의 양이 결정한다 요거 꼭 외워주시구요 11번 다음 중 제 1종 대형면으로 조종이 가능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천공기 물론 대형면으로 조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시험은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1번은 지게차는 3톤 미만까지는 대형면으로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 뭐 콘크리트 뭐 믹서차 이런 것들 있죠 콘크리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들어가는 차량이나 덤프트럭 그리고 아스팔트 살포기 뭐 아스팔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간 차량은 1종 대형면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무조건 외워 둘게요 정답은 일단 4번 중부화 시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구요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무부화 시험 두번째 회전력 시험 세번째 저항 시험 이렇게 세가지가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이다 라는 거 요거를 외워 두시면 됩니다 13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가 주행 중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무한 궤도식 굴삭기는 우리 탱크처럼 트랙이 있는 굴삭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1번 고속주행 중 극 커버를 돌았을 때 트랙이 벗겨질 수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었네요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 너무 팽팽할 때가 아니라 장력이 너무 느슨할 때 트럭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지금 보기 정답 문제 다 외워 주시는 게 기출 문제를 공부하시는 방법이에요 15번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벨브는 자 요거는 정답 3번 체크 벨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은 체크 벨브의 역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 같고요 16번 엔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사 시기의 불량 진동 발생 가능하고요 2번 분사 압력의 불량 진동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요 3번 분사량의 불량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이다 자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의 진동 소음과 발생되는 영향까지는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프로펠러 샤프트 불량이 아니라 추진축 진동이 포함되어야지 이제 엔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 4가지가 될 수 있다 자 엔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 4가지는 뭐다 첫 번째 분사 시기의 불량 분사 압력의 불량 분사량의 불량 그리고 추진축이 진동할 때다 라고 이 4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교통사고 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 개념 잘 잡아두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일단 즉시 정차를 해야겠죠 그리고 사상자를 구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자 즉 요게 뭐냐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늘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18번 세미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다 자 요거 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할로겐 램프라고 한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다 자 정답이 3번 되겠네요 틀린 내용입니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는 거는 실드빔,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안되겠고요 4번 정구만 교체한 게 또 세미 실드빔 전조등의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굴삭기의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앞바퀴 정렬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휠얼라인먼트의 어벤져스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방향 안정성을 줍니다 앞바퀴 정렬 역할이 맞고요 타이어의 마모를 최소로 줄여준다 맞는 내용이고요 한번 브레이크의 수명을 길게 한다 어 뭐 굳이 연관이 있다면 할 수 있겠으나 거리가 꽤 멀죠 상관이 없다라고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바퀴 정렬 덕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은 자 요것도 개념 확실히 잡아두겠습니다 오일이 새고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오일을 막아주는 캡 혹은 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실입니다 실 봉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밀봉작용 기밀작용을 해준게 실입니다 오일이 새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실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실이다 라고 나오면 참 쉽겠죠 근데 뭐 게스킷 게스킷 실 오링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아 이 게스킷 실과 오링도 실의 종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참으로 더 좋겠죠 자 요런 것들은 제가 또 화물운송종사 여기 핵심 설명이나 굴삭기 필기 해설 영상에 올려두었으니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긍상첨화할 겁니다 자 21번 건설기계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가장 자주 나오는 벌칙이에요 정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22번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고 손과 진동이 비교적 적은 펌프는 자 요거는 정답 1번은 펌프 베인 펌프입니다 베인 날개가 베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인은 퍼올리죠 이 날개로 오히려 퍼서 윤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특징을 외워주시면 안 까먹으실 겁니다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한다 베인 펌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23번 조형장치의 휠얼라인먼트 얘기를 하는 거죠 알라인먼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1번 킹핀 캠버 토아웃 캐스터 있는데 정답은 3번이죠 토아웃이 아니라 토이니 알라인먼트 요소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가장 우선시하는 신호는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정답은 4번이죠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가장 최우선신하여 따르면은 문제가 없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베이퍼록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 과대 자 요게 발생 원인 거리가 멎네요 정답 1번이죠 자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이 과대 간극 거리가 멀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베이퍼록은 마찰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좁아서 마찰이 발생해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반대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베이퍼록 발생 원인 더 볼게요 2번 긴 내리막길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드럼이 과열돼서 마찰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오일의 변질에 의해 비등점이 저하될 수 있는 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드럼이 편 마모돼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퍼록 발생 원인 같이 2번 3번 4번 외워 두시면 되겠죠 자 26번 굴삭기를 트레일러로 수송할 때 붐의 방향이 적절한 것은 자 요건 그냥 외워 두시면 됩니다 뒷방향이에요 자 우리 트레일러에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자 요렇게 자동차가 뿌 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붐 굴삭기의 붐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냐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굴삭기가 요런 식으로 실려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자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27번 자 하브롤러 링크 등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해요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뭔가 여유가 없죠 그래서 조기 마모될 수 있다 트랙의 부품들이 조기 마모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8번 펜기관에 사용되는 윤활류 사용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계절과 윤활류 에세이 번호 관계 번호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굉장히 있구요 1번은 일단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틀린 내용 2번 겨울은 여름보다 에세이 번호가 큰 윤활류를 사용을 한다 자 요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더 작은 번호를 사용해요 자 에세이 번호는 일정하다 자 틀린 내용이죠 자 4번 여름용은 겨울용보다 에세이 번호가 크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내용입니다 아유 수정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구요 자 겨울에는 10에서 20 봄 가을에는 30 여름에는 40 50 정도로 씁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점도 변화에요 점도 점도 지수에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온도에 대한 점도 지수의 변화가 낫습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굉장히 덥죠 그래서 점도 지수 에세이 번호가 높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에요 요 번호까지 같이 외워 주시면 좋습니다 자 29번 조형 장치의 얼라인먼트 중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 단순히 외우시면 됩니다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로 한다 자 1번에 조정 렌치가 있다라고 해서 아 조정 렌치니까 조정 렌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보통은 되는데 토인 조정을 할 때는 우리가 타이로드로 한다 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업 중인 건설기계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했어요 노킹이 발생한 경우 기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일단 노킹이 발생했어요 뭔가 안 좋은 거란 느낌이 들죠 노킹이라는 것은 자 안 좋은 게 맞구요 요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1번 기관의 출력이 낮아진다 맞는 말이에요 출력이 낮아져요 효율이 저하됩니다 노킹이 생기면은 자 그리고 2번 기관의 회전수가 높아진다 어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계가 빨리 회전을 하고 하면은 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네요 효율이 저하가 된다 회전수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정답이 되겠구요 3번 기관이 과열된다 노킹이 발생하면 기관이 과열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관의 흡기 효율이 저하된다 효율이 저하된다 자 즉 이 문제도 보니까 음 이 노킹이라는 게 효율이 낮아지는구나 안 좋은 거구나 이 뉘앙스만 빠르게 체크를 하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사키 핵심 60제 중에 이제 30제 절반을 봤구요 저는 다음 나머지 30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기 정답 다 같이 공부를 해 주신 게 기출문제 공부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こandan 그러면서 해외스 형 형 형 형 한글자막 by 한효정